안녕하세요 커피포스트 이치운입니다 추출의 끝판왕 2장 시작하겠습니다 2장의 주제는요 커피 가루에서 얼마나 성분을 뽑아 냈냐 수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율은 요 부분을 이제 이해하는 것부터 어떻게 보면 프로페셔널 바리스타가 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질문을 하면 이제 헷갈리는 거죠 농도가 높은데 수율이 낮을 수가 있습니까 농도가 굉장히 연한데 수율이 높을 수가 있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잘 하시면 이미 여러분 잘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농도와 수율을 완전 분리해서 잘 이해하는 것이 이제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냥 커피 가루에서 커피에서 얼마나 성분을 뽑아 냈냐를 수율로만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아마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잘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자유롭게 못 쓰는 거죠 잘 알아야 뭔가를 깊이 있게 잘 알아야 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자유로운 추출하기 위해서 좀 더 이해를 깊이 할 건데요 기본적으로 수율에 대한 개념을 더 정확하게 하고 갑시다 이 사진을 보시면요 사진을 보시면 커피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72%는 물에 녹지 않는 셀룰로우스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셀룰로우스라니까 너무 어렵지만 쉽게 생각하면 나무나 종이 같은 성분이에요 커피 갈아서 보면 그런 모양이죠 그게 안 녹는 성분이고요 물에 녹는 성분은 28%입니다 물론 이걸 다 녹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커피 가루에서 우리가 그걸 물에 넣었을 때 녹아 나온 성분들이 있죠 그래야지 이제 투명한 물이 커피로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 1.2% 라는 것이 어디서 나왔냐 TDS의 1.2% 라는 것이 어디서 나왔냐 그게 원두에서 나온 거죠 이 원두의 성분을 얼만큼 녹이느냐에 대한 얘기에요 TDS에 대한 얘기 되게 잘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이해가 되겠죠 이제 퍼센테이저로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이 수율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 중에서 하나가요 커피를 설탕에 비유하라는 것입니다 커피를 설탕에 비유하면 추출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쉬운데요 왜냐하면 결국 똑같아요 무언가를 물에 녹이는 과정이 무언가를 녹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커피를 설탕이라 생각하면 많은 것들이 좀 해결이 되는 편입니다 물론 구조적인 면이 있겠지만 설탕은 어쨌든 온도와 포화도라고 하나요 그게 충분하면 다 녹지만 커피는 다 녹지는 않아요 결국에 그게 아까 퍼센테이지죠 설탕은 100% 녹는다면 커피는 28%만 녹일 수 있는 거예요 최대한 해도 그래서 저희가 이 강의의 가장 큰 주제 중에서 하나가 추출을 잘하는 게 무엇인가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옛날에 제가 3년 전에 쓴 글이 있어요 지금 보면 굉장히 편협한 글이긴 한데 지금 저도 그렇겠죠 이 영상을 만들면서도 저는 어떤 편협한 세계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거를 모든 것을 깬다는 건 정말 어렵지만 3년 전에 글이 있습니다 이 블로그에 제가 쓴 글인데요 바리스타들의 능력이 수유를 잘 뽑는 것이다 라고 옛날에 얘기를 좀 했었어요 왜냐하면 약 배정 커피들이 워낙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수유를 잘 뽑아내는 능력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반대로 수유를 돌 뽑아내는 방법은 터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는 어떤 방향에서 그 글을 썼었습니다 드시는 분이나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죠 커피는 내 취향에 맞고 맛있으면 장땡이다 물론 맞기는 맞아요 저도 항상 하는 말이 기승잔 컵이라고 하는데요 이 수많은 이론들에 바탕이 되지만 결국 중요한 건 한 잔의 컵이에요 이 맛있는 커피가 맛있어져야 된다는 것인데요 근데 프로페셔널 바리스타라면 추구해야 되는 방향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더 맛있게 보다 그냥 맛있게 항상 이쪽 가치관으로 가야 돼요 더 맛있게 하는 건요 사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100잔을 만든다면 한 잔 정도는 훨씬 맛있게 기저귀 추출이 일어나겠지만 계속 그런 커피를 만들어내는 건 아직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래도 언젠간 그런 목적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일정하게 맛있는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 이 수율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TDS가 전체 커피 양에서 고용 성분이 이루는 것을 퍼센테이지로 나타냈다면요 수율이라는 건요 전체 사용될 원두 있죠 예를 들어 20g 썼다면 20g 중에서 몇 g이 녹아 들어갔냐 그거를 퍼센테이지로 나타낸 것을 수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율이라는 건요 계산을 하려면 결국 TDS라는 게 있어야 돼요 왜냐면 녹아 들어간 원두량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계산식을 좀 잘 아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잖아요 TDS가 추출된 전체 커피량을 만약에 200g이나 치면 1.2%가 TDS가 측정이 됐어요 그러면은 200g의 커피 용액 중에서 1.2%가 고용 성분이라는 겁니다 계산하면은 2.4g이 되나요? 맞죠? 200g 중에서 1.4%면 아 1.2%로 하죠 200g 중에서 1.2%면 2.4g 그러니까 20g에 써서 2.4g이 녹아 나왔다는 것을 TDS를 통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수율은 2.4가 20g에서 나왔으니까 2.4 나누기 20g으로 하면은 수율에 대한 어떤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몇 퍼센트인지가 나오는 것이죠 정말 작은 수율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걸 감각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때가 돼야 이 TDS와 수율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운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감각인 거예요 결국에 계산을 하기 전에도 어느 정도 내가 이걸 인지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공식에 대한 것도 여기 제가 놔두겠고요 수율에 대한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걸 알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루에도 몇 번씩 측정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늘게 돼요 실력이 계산을 막 너무 계산기만 두드리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너무 계산기로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맛으로 나타나는지도 느껴가면서 해보시면 훨씬 도움이 돼요 커피인들이 한 한 가지 오해 수율을 로스팅에 대한 개념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로스팅 하시는 분들은 잘 이해할 거예요 생두 1kg를 넣으면 원두가 850g 정도 나오죠 그거를 수율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수율로 쓰는 개념이 사실은 아니에요 수율에 대한 얘기는 추출 쪽으로 갔을 때 쓰고 있습니다 물론 로스팅 수율이라는 말로 쓸 수는 있겠죠 이쪽을 추출 수율이라고 쓰고요 그러니까 이런 수율에 대한 개념을 모르고 커피를 하다 보면 바리스타가 어떤 기준치를 놓치고 너무 자기 세계에만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수율에 대한 이해를 하고 항상 그것들을 조금씩 칼리브레이션하고 맞춰가는 작업이 필요해요 저도 느끼는 게요 저수율 커피라고 해서 꼭 맛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고수율 커피라고 해서 꼭 정답은 아니고 물론 그 케이스에 맞는 것들이 존재하고 항상 더 맛있는 맛이 중요하지만요 아까 TDS랑 비슷합니다 이 차트에 보시면 이제 좀 더 이해가죠 사람들이 비교적 맛있다고 느낀 추출 수율이 18에서 22%라는 겁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적어도 욕먹지 않은 커피를 만들 수가 있고 이 안에서 어떤 수율을 조금조금씩 조절해 나가는 게 맛있는 좋은 커피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겠죠 아시겠죠? 바리스타들에게 TDS라는 거는 정말 좋은 기준점이 돼요 이거를 0.1% 높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도 해보시면 느껴지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래 하던 방식에서요 TDS를 0.1%만 높여보세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더 어려운 건 근데 수율인데요 수율을 18%에서 19% 높이는 건 더 어려워져요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어떤 걸 내가 해야 될지 그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때 어떤 한계점이나 많은 것들이 보일 거고 그 한계점을 극복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실력이 업그레이드 되겠죠 아마도 이런 작업은 정말 지루하고 귀찮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것들에 푹 빠져서 한 몇 개월은 이것만 하면서 친구랑 막 수율 누가 더 많이 뽑냐 이런 것도 해보고 했었거든요 그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지표를 이 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넣어주시고요 여러분 실험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남겨놓을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해답을 정확하게 찾으셨으면 여러분들은 이 이해를 잘 하신 거예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건데요 TDS가 높으면 수율이 높은가 그리고 수율이 높은데 커피가 연할 수 있는가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댓글로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거기 다 알아둘게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 마칠게요 상당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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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